看一遍笑一遍 關於徐人國出生的秘密 英국시 어머님이 굉장히 연아한테 인기가 많으셨었다면서요? 오 그래요? 저도 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들은 얘긴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상연아 커피세요 몇 살 차인 줄 아세요? 우리 아버지가 62년생이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55년생이세요 7살 차이? 7살? 몇 살구나 9대 받으셨어요? 아 소개 받았어요 소개팅? 나이를 알고 만나신 거예요? 아니요 몰랐어요 나중에 나이를 알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? 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야 넣고 권윤신고하고 출생신고하고 같이 하면서 알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잠깐만요 천천히 갈게요 자 소개받은 날은 언젠데 저도 출생일이 지금 아닌데 출생일이 지금 아닌데 그만한데 예예 자 어머니 아니 지금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건 인국시 락 권윤신고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소개팅은 몇 월 달이었어요 어머니 12월 때 12월 때 그러면 몇 개월만 해 인국시가 가봤으면 어떻게 계산지 생일이 몇 월이에요? 10월 23일 바로 기다리네요 그날 그날 그러면 바로 그날 잠깐만요 10월 23일이요? 잠깐만요 어머니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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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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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 자세히 얘기해줄요 그날 어떻게 밥만 식사만 하시고 이렇게 저기요 아니 아니 그건 물어보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에요 왜 하지 마세요.